계란은 우리 식단에서 정말 중요한 음식이에요.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서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계란을 더 효과적으로 먹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함께 알아봐요. 계란에는 정말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계란이 얼마나 단백질이 풍부한지 알아볼게요.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근육성장과 세포복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도 아주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운동 후에 계란을 먹으면 정말 좋아요. 계란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해요. 우리 몸은 비타민 A를 통해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꼭 필요해요.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는데 계란을 통해 보충할 수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좋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데 필요해요. 이 비타민은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을 도와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답니다. 미네랄도 잊지 말아야 해요. 철분과 칼슘 같은 미네랄이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데 중요해요. 적혈구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어릴 때부터 충분히 섭취해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란에는 셀레늄도 들어있는데 이 미네랄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해줘요. 셀레늄은 우리 몸의 세포를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해줘요.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막막에 축적되어 황반변성을 막아줍니다.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죠. 콜린도 계란에 많이 들어있어요. 콜린은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틀콜린을 만드는 데 필요하거든요. 콜린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정말 많은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먼저 계란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의 노화를 방지하고 시력을 보호해줘요.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성분이에요. 또한 콜린이 뇌 기능을 유지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이 중요해지니까 계란을 먹으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계란의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아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고 심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리코펜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져요. 계란의 노른자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리코펜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토마토와 계란의 조합은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도 좋답니다. 시금치와 계란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은 계란과 함께 먹을 때 서로 흡수율을 높여줘요. 특히 철분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B12와 함께 작용해 적혈구 생성을 돕고 빈혈을 예방해요. 시금치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K2도 들어있어서 계란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서 더 잘 흡수돼요.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소화 기능이 개선돼요. 견과류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정말 좋아요.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죠.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해줘요. 계란의 지방은 비타민 E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견과류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심장 건강에 좋고 세포를 보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계란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계란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아져서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지원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고혈압과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환자나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계란의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영양소가 몸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요. 또 철분도 잘 흡수되지 않아서 빈혈이 있을 수 있죠. 계란과 녹차나 홍차는 따로 먹는 게 좋겠죠. 우유에는 불소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불소는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몸에서 흡수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 우유와 계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예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우유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계란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한두 개의 계란을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돼요.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계란을 조리할 때는 삶거나 굶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튀기거나 소금을 많이 넣는 조리법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란을 먹을 때는 다른 다양한 식품들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계란의 모든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계란이 제공하는 모든 건강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답니다.